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왜 오늘 이렇게 하락을 하지? 이러고 팀장님 많이 좀 찾아보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지금 게시판을 통해서도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앞서서 중국인 홍콩은 괜찮은데 대만은 좀 하락한다 이런 부분은 좀 전기전자랑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너무 오늘은 악재로 볼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많이 올랐으니까 팔은 거예요 외국인들의 매도도 오늘 보면 많이 올랐으니까 팔았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앞서서 관련된 종목들 많이 파셨잖아요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전기전자만 거의 90%인데 그 말고도 2차전지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그동안 올라갔던 시장을 이끌었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매물이 많이 나왔고요 해외 시장을 좀 볼게요 일본 같은 경우는 장중에 2% 넘게 강세를 보이다가 1% 상승을 했어요 고점대비 1% 빠졌죠 대만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하다가 1% 넘게 빠졌죠 고점대비 1% 빠졌죠 중국 증시를 볼까요 중국 증시를 보면 한때 1% 넘게 상승을 하다가 0.2% 상승을 했고요 미국의 시간의 선물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S&P500까지 기준으로 보면 0.7% 올라가다가 지금 0.3% 상승에 그치고 있고요 이게 뭐냐면 그동안 상승에 따른 차익욕구들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일부 종목들이 매물이 좀 철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주식시장이 너무 많이 올랐다 글로벌 이야기 그런 건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닌 오늘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건 혹시 31일이라서? 꼭 그것뿐만 아니라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식으로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자 근데 이제 이게 지속적으로 움직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조금이라도 뭔가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으면 이렇게 매물이 되고 출해될 수 있다라는 거 항상 염두를 해주자는 말씀이세요? 네 그때도 뭐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으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종목들 위주로 빠진 것들을 보면 삼성전자가 2.5% 이게 동시효과 때 1.9% 정도 빠지다가 좀 더 밀렸죠 이런 것들을 보면 특히 이제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동시효과 때 매물이 더 나왔어요 이거는 하나의 펀드 자체가 보면 메를린치 메를린치가 메를린치 창구를 통해 가지고 매물이 계속적으로 나왔어요 근데 뭔가 펀드가 청산이 된 걸까요? 그것도 좀 있고 이쪽이 원래 단기 투자를 하는 외국인들이 여기를 많이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삼성전자 순매수 할 때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대체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패시브 자금들이 국내 증시에 유입되는 경향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대체로 액티브 펀드 자금들 이게 또 유럽계 자금들의 유출입이 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만을 비롯해서 이게 일본 증시가 왜 올라왔냐 일본 증시가 올라간 이유가 있어요 일본 증시는 주말에 나왔던 내용 워린 버핏의 버크셔 회수웨어가 5개 일본 기업들의 12개월 동안 계속 조금씩 조금씩 매수를 해서 5% 넘어서 공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분을 5% 이상 가지고 있다고 네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일본의 미래와 우리의 투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다 그러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6에서 12% 정도 폭등을 했고 그 주변 보로도 관련된 흐름이 좀 확성이 됐고요 만약에 일본 개별 이사위 쪽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그때 이제 9.9%까지도 매수를 하고 그 이상도 관련된 기업들의 이사위가 승인을 해주면 더 매수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올라갔고 중국 증시 같은 경우 상승을 한 거는 대형주들, 백주, 주류 업체들 있잖아요 이런 쪽이 이제 강세를 좀 보이면서 상승 보증도 확대했던 흐름 그러니까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는 호재성 재료가 있는 종목들 국가들 같은 경우는 다 올랐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5호 들어서는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다시 이제 상승 보증을 많은 부분들을 반납을 했죠 우리나라 주의 시장은 좀 문제가 좀 있죠 뭐냐면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이거는 투자 심리로 유축시킬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서버 디렉 가격이 급락을 했어요 4% 넘게 하락을 하면서 최근에 괜찮았던 것 같은데 다시 내려갔네요 그거에 재고 증가라든지 서버 쪽은 워낙에 좀 별로 안 좋았다라고 전망을 했었으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관련된 기업들 많이 빠졌고 대만 같은 경우도 상승을 하던 TSMC 같은 경우가 2% 1.95% 하락을 하면서 대체적으로 좀 부진했던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악재성 재료가 나왔던 국가들 같은 경우는 그와 관련된 흐름이 투자 심리에 유축시키면서 매물이 좀 더 추래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승 여인들이 있었던 국가들 같은 경우는 그 5점만 하더라도 강세를 보였지만 5호 시간이 지나면서 전반적으로 아시아 시장 전반에 걸쳐서 차익 효과들이 높아지면서 상승부를 반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우리나라 투기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시아 시장 전반에 걸쳐서 나타났던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가는 줄 알았더니 차별화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갈 이슈가 있으면 가고 하락할 요인이 있는 증신에도 하락하고 이런 좀 약간 방향성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방향성은 전반적으로 오전에만 하더라도 좀 강세를 좀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매물이 추래되는 그런 경향들이 좀 보인 게 전체적으로 아시아 시장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이 마감이 됐는데 동시효과 때 낙폭을 아주 많이 줄이지는 못하고 좀 마무리가 된 상황이에요 일단 3,4천원에서 5만4천원에서 마무리가 됐네요 팁장님 그렇게 된다면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런 변동성 외에 아주 큰 악재가 지금 오늘 나타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건 큰 악재라기보다는 이거 좀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쭉 빠지다가 반발면수에 유 뛰면서 낙폭을 쭉 쏘다가 다시 빠졌죠 코스닥 볼까요 코스닥 빠졌다가 반동줬죠 안 빠졌죠 이게 뭐냐면 시가총의 큰 대형주들 위주로 해서 매물이 좀 추래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지수를 끌어올렸던 그 큰 대형주들 위주로 해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매물이 좀 추래된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오늘 미국 시장의 가장 큰 화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음